헬 예 Motherfucking New Web Radio 이번에 Guess Gon' Keep Back You'll do that shit Cap 한 입혀 두 입혀 그러면 내 인상 펴 모두 나로 인하여 변해 내가 다 이겨 너와 나의 차이점 나는 너무 멋있어 마이크폰을 넘겨줘 난 존대는 소릴 뱉어 우리의 삶을 뱉던 굴레 속에서 외쳐 MCKB 안 온 김 Nobody wanna man 이 다디 원하면 다 가지네 비켜 나의 자리네 너는 얼굴 가리네 난 안 가리고 다 좁해 헬 예 여러분들은 지금 New Web Radio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간은 오전 6시 27분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 긴급 소식입니다 애기 Pimp C가 어떤 아이돌 기획사 소속 래퍼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애기 Pimp C가 그가 섹스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럼 애기 Pimp C에게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Yeah 애기 Pimp C 이번 일에 대해 하신 말씀이신가요? 어? 뭐라고? 나 지금 이 욕만한 소식이 안 들려 꺼져 시발로 마 하! 나 지금 이 욕만한 소식은 그가asta 아멘